앗 어 씨 감사합니다 자 기네스는 2천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GG 스타 박스는 현1님 반갑습니다 자 텐테 저기 때문에 종족이 불안 좋아요 무조건 방어적으로 상대가 아까 저태태였지 않습니까? 이번에 똑같이 됐구요 상대가 말게요 주황색이 프로토스가 나온다 그러면은 종족을 바꿔서 하는 매치가 되겠네요 그랬나요? 나 아이디 처음 뽑는데 확실해? 자 구두롬 풀 자 셋이 행님같은 경우는 입구에다가 지금 배럭을 짓고 있죠 자 셋이 테란 입구에다가 배럭 자 입구에 보통 심시티를 하는 테란들이 보통 초반에 잘 죽거든요 자 자 주황색 일단 봐봐야되겠죠? 벙커를 좀 잘 깔아놔야됩니다 잘 깔아놔야되고 근데 입구 막으면 안좋은게 여기다가 그냥 포트홀 지어버리면 이게 결국은 이걸 드러내야됩니다 드러내야됩니다 거기서 이제 드르게 되면은 바로 또 상대 백력이 바로 또 들어와버리는 그런 경우도 또 생기기 때문에 어 다행이네 저그가 다행이네 자 저프테구요 상대는 저프테 자 그리고 상대 토스 입구에다가 홀그라를 하나 딱 떼어놓고 두번째 업로더는 네이프 자 저프테면은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그나마 다행이고 우리팀은 이제 세시테란이 좀 브릿지 역할을 잘해야되기 때문에 세시테란이 방어를 갖다가 좀 신경을 써주는 것이 좋겠지요 슛토리 장군의 에드벌런트 7개 더 감사드립니다 저 가스를 갖다가 지금 2개를 올렸죠 자 다크를 할 수 있거든요 자 다크만 조심하면봅니다 다크만 자 저정도면은 가스 타이밍이 좀 빠른편이에요 그니까 이 11시 토스는 뭐 물량보다는 어 살짝 약간 견제쪽에 조금 무리를 약간 그 견제쪽에 약간 좀 철치플레이를 할거에요 자 손끈을 3개 딱 박아가지고요 음 자 마린도 너로는데요 어어어어 야 말아라 과일라 Happy 해놓으면은 마린이 이제 때릴만한 공간이 없죠 드가입시더 자 가스를 일단 3개를 빨리 올렸습니다 자 빨리 올렸고 자 이거는 이제 빠른 히드라를 가도 되고 아니면 쭉 째도 됩니다 이번에는 좀 빠른 히드라를 갈 생각입니다 왠지 뭔가 불안해 빠른 히드라를 가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리고요 자 셋이 입구 쪽에 포토 지금 시작됐죠 자 3입구에 포호 자 지금 일꾼은 미네랄 20에 가스 3마리씩 해가지고 29를 맞춰놨습니다 자 29 어 3뚜린 3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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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 자 뭔가 불안하다 하지 않았습니까 자 바로 나오죠 어 마린 아직 모아주세요 5님 자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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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깐만 우리가 고아라구는 자 오브로드 입구 펼치면 히드라를 일단 모아주고 고아라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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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배럭 앞에 거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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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겨 자 다름이 좀 느리네요 자 일단 히드라로 일단 질러주고 잡고요 자 이제 히드라가 속업이랑 사거리가 되면 사람 입구에서 합치죠 고고 고고 생일 상대도 빠른 히드라네 상대도 빠른 히드라 자 그냥 삐까치기만 해도 돼요 삐까치기만 해도 되고 우리팀 마린이 지금 많거든요 오 자 미디 맵에 엄청난 목격을 또 해버렸고요 좀 더 들어오면 안녕 으아악 오케이 셔틀 컷 자 견이 견 맞죠 견이었죠 성대토스 자 삼테라님 외곽에 털에 둘러치기 온임도 자 털에 둘러쳐야 됩니다 안그러면은 견제에 그냥 우리가 탈탈 털리다 보면 됩니다 털에다 없으면 자 이제 어느정도 초반은 잘 능갔습니다 초반 잘 능갔고요 초반은 잘 능갔는데 그 뒤가 문제죠 이제 왓 갑시다 자 오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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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으면서 센터 집중 삼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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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 마 반응이라 마 어이 저 형님 뭐 얘기를 해주도 안 피하네 일부러 그러하나 외박의 터렛 터렛 쳐야됩니다 외박의 터렛 외박이 간다 간다 하네요 아 쉽지가 않겠는데 이번판은 자 가스 일단 4개 럴커를 갖다가 그리고 이제 미데랄 옆에다가 박아줄 준비를 하면서 외박의 터렛 안녕하세유 자 바로 잡아버렸고 사모님 아래 위로 터렛 터렛 치세요 자 아래 위로 터렛 터렛 쳐야되구요 자 이왕하는 김에 방어를 좀 철저하게 해줘야 돼 철저하게 자 시즈 센터에 시즈 3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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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저 외곽에 터렛 좀 둘러치시죠 답답해라 자 일단은 어 콘크리트 벽에다가 얘기하는 느낌이에요 지금 자 자 이제는 막 그냥 오델로 내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그냥 저 행님에 맞춰서 제가 좀 풀어나가도록 하구요 자 그리고 가디언은 이제 빨리 가야되겠죠 자 자 그러면서 이제 쿨가스 가구요 쿨가스 이 합격인데 어려운 테라들만 고르는 바람에 조금 더 빡센 자 드론 많이 나오죠 자 자 이 쿨은 제가 이제 80마리 80마리 해놨구요 제 처리 좀 더 들리면서 자 럴컬은 제가 따로 안 깔아놨는데 럴컬도 좀 깔아놓는 것이 결 결과론적으로 좋을 수 있어요 나중에 뭐 견이 또 빡세게 또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미리 좀 해놓구요 자 오케이 자 커맨드 4개까지 지으세요 자 여기 드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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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드랍 갑니다 자 드랍 간다 드랍 간다 다행이다 다섯 치 mdr 가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제가 다섯 치duction Cae difficult 맞거든요 다행이다 Ta c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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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아아아아오 자 견제 일단은 실패 자 가디가 나옵니다 상황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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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자 상황 완전좋아요 지금 자 그리고 폭드가 만약에 3시로 갔으면 그나마 상대 좀 털만했는데 방어가 상대적으로 잘 되어있는 5시 테란쪽으로 가는 바람에 다행히 별피해 없이 자 얼마가 좋지요 라디언 나와버렸지요 자 그럼 그냥 구입구로 갑니다 구입구 구입구에 지금 어차피 옆탱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구입구로 들어야돼 구입구로 들어야되나요 구입구로 어흐 자, 랩차리를 쫄로 늘립니다 나즈 가스아 가스아 자 해처리 조금 더 늘리구요 아 이쪽에 있네 탱크가 약간 밑주발에 마이바퀴가 있네 지금 막혀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지금 센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약간 좋아요 지금 어? 저게 괜찮을런간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좀 활약을 해주는게 좋겠지 아무래도 자 이제 울트라리스크 디파일러까지 바로 뽑아줄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됐구요 유탈은 그리고 두 부대 유잡인데 두 부대 해가지고 가디언을 두 부대 정도 하는게 좋아요 너무 많아도 안좋거든요 나이스 깔아 깔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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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만 한 방만 한 방만 좋아요 자 센터에 가디언을 잡아놓고 자 크라우스 자 크라우스 자 크라우드 자 크라우드 왓다마 박센거 자 크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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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클을 은근히 파게되네요 서클을 은근히 파게되네요 아 이 옆 탱크 때문에 이거 뭐 들어가지도 못하고 좀 애매하네 이것이 자 열한 실험 가봅시다 옆 탱이라기 때문에 한번 가봅시다 옆 탱 안 해놨네 좋아요 옆 탱이 없어요 지금 자 그리고 와 일곱시 저 테란을 지금 골로 고른게 상대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만큼 어 테란 테란을 만약에 피해를 못 줬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와아 잘하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히드라가 지금 히드라가 별로 안좋거든요 지금 요래되면 자 그래서 디바우러를 일단 한 분에 반 뮤타를 한번 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 crema 진짜 해약 nivel 어어 가스가 자 3리 아모리 4개 지어서 업그레이드 되게 중요해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되게 중요하구요 엑시드 스포거가 묻은 이건 발키리에 확 녹아버리죠 안돼 헤헤 마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커맨드 다 들어요 빠줄게 아 이러면 안좋은데 형 상황이 다AME 다행 이러면씩 다행이라면 다행이라면 자 오클를 돌리고 있네요 좋아요 어쨌거나 지금 셋이 테라니 그래도 조금 병력이 많아서 해야겠네 이런! 그걸 또 당했다 아 미치겠네 어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자 들어가고 스포를 좀 많이 받구요 반필 깎아놨기 때문에 욕심부릴거에요 자 무조건 욕심부리게 되있구요 자 미리 엑시드 스포가 묻으면 좋구요 어 깐지알고 뺀거 같은데 깐지알고 어 자 어쨌거나 제 뚝이 지금 계속 살아있습니다 자오는 더 많이 모일 예정이구요 3리 모든 병력 9로 고고 5등 병력 5등 병력 9로 고고 오 아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습니다.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하면 됩니다. 조금만. 조금만 집중하면 이길 수 있어요.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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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업그레이드! 3업! 3업해 3업 3업 3업! 복감! 복감! 자 아 이 게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좋아좋아좋아 아 이거 오행니까 자 자 탱크 센터로 다 자 탱크를 센터로 이제 다 모이구요 자 센터로 일단 무조건 탭 게임 안됩니다 우리는 배틀 쪽 빨리 버려라 그거 씨 음 우 호호호호호 시즌 모드 센터를 절대 뺏기면 안 돼 아 12cc야 너무 귀찮아 시즌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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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armies 빡세네 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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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센트 베끼면 안되는데 탱크 밸키리만 업글 마무리 탱크 밸키리만 탱크 밸키리만 센트 잡아야 됩니다 탱크 밸키리만 탱크 밸키리만 탱크 밸키리만 탱크 밸키리만 탱크 밸키리만 탱크 밸키리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로 지금인 것이다 나 혼자 지금인 것인가 자 센터 탱크 조금만 같이 뚫었다 뚫었다 뚫어주었다 안부 몰래 악어야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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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우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미드락 달리는 거다이C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안돼 가디언 제거 가디언 제거 어? 뭐야 생각보다 뭐 별거 없는데요 저기 나 다 만약에 좀 둘러 지나는 줄 알았더만 아니네 자 일단 11시만 날리면 괜찮을 것 같구요 자 5시로 폭두 갑니다 셔틀 셔틀 6시로 자 발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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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발키리 자 저 친구 저 폭두 갈때 저는 이거 깝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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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어차피 뭐 뚝백 날라омина있잖아요 좋아요 좋아요 막 깔끔하다 셔틀 1분 다 죽고 있습니다 흠흠흠흠흠 시빌올~~ 지금 셋이 행김이 희망이다 유일하게 우리에게 뚝배기가 있는 행김이 아닙니까? 이 게임에서 유일하게 뚝배기가 있는 행김이 힘을 좀 써줘야돼요 이야 쌍발 킬이 좋아요 미친 한샷 하겠다 이거 게임 마이크 마이크 한샷 마이크 예 아 근데 기절하겠네 기절하겠네 진짜 자 일단 아 거의 다 만들었는데 자 거의 다 만들었거든요 아 잘해놨네 자 일단 가디언 디바롬을 일단 어 여기도 좀 뚫어야 될 것 같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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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아요 이 조합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탱크 입구쪽으로 조금만 전진 11토스 못나오게 막아주세요 너무 모르데도 마치지 오일하네 우와 아니 돈이 얼마나 많길래 발킥 뭐 저 비바루가 계속 나와 쟤는 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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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발키리 계속 출동 탱글 계속 실어 나르네 아 아 아 아 아 아 사무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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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님 돌은요? 1,000원 안좋은데 3님은 돈 3님은 돈 한 10만있지않나? 10만 10만있지않나? 아 이거 조금만 하면 되는데 6으로 여기 저 탱크 보내서 터렛 깨보세요 젠장 6,000원 5,500원 다음 시간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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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이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본인 비파 소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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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리여 소시 해봤네 섬리 구 입구! 쪼읍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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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긴 숄드웨이 그렇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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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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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공격 흐흐흐흫 흐흐흫 하하 흐흐흫 흐흐흫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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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 뭔별거 같은데 그래도 흐흫 흑 어 쭉 떨어진거 같은데 이제 상대 나오네 이제 많이 나오네 파란색 어 어 어어어어어 그 마무리 한 번 지 봅시다 지금 약간 열한지가 너무 고삐가 풀려있어 다가가 풀려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음. 음.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나이스 나이스 자 오케이 그렇지 시즈 그렇죠 아 누가 아주 고생마르셨습니다 지지 와 근데 이거 왜 오래갔냐면요 일곱시 테라니 너무 잘했어 일곱시 테라니 일곱시 테라니 안 밀리게끔 계속 옆탱을 요기 떨갔다가 요 떨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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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 한 23번 정도를 반복한 바람에 그랬죠 뭐라고요 제대로 리게임 하자구요 나는 지금 눈까리가 풀릴라 하는데 손은 뭐 몸이 풀리게 뭐 풀려 지금 눈까리가 풀릴라 그러는데 눈알이 지금 약간 지금 어 살짝 이상하단 말이야 지금 방종해 핵 어디가 핵이 어디 떨어지나 근데 μέ성 희가룸 푹 част 와우 쏘 굿 어서옵시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우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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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buddy 셔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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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회 셔틀 피크할 때 슛 돈 한 10만 정도 있지 않나요 실 겸 했습니다 세시 형님이 핵사인데 형님 틈만 나면 질겜을 마시도 하시네 자 좋습니다 11시 정리하면 끝 3형님 돈 얼마 있나요 엄청 궁금하네요 자원 얼마 만원? 어 사람보다 별로 없네 사람보다 별로 없네 턱불에 꿀잼 자 세시 형님 열심히 했다 근데 생사는 좀 잘한다 달키리를 상당히 그 무식하게 잘 뽑네 스타를 약간 무식하게 해 4킬 미쳤다 미네랄 누가 제일 많이 팠죠 미네랄 제가 제일 많이 팠네요 가스는 이 사람 제일 많이 팠네 네 네 네 네 네